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양국의 관계 개선 움직임이 엿보이는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청산 없이 한일 관계가 개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.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과거사는 허울뿐이 화해와 상생을 위해 내려놓거나 묻을 수 있는 짐이 아니라면서 일본은 식민지배와 전쟁 범죄로 인한 수많은 희생과 인권 유린을 반성하고 사죄와 법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들 단체는 또 외교적 성과에 급급해 섣부른 타협을 해서도 안 된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음을 재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